자 하죠 근데 뭘 하려고 했지 야 요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거 하나 작은거 두개 일단 사기위해서 미트수츠를 만드죠 작은거 미트수츠를 만들죠 아이고 아이고 짱거 하나 놓고 큰거 짱거 둘이 넣어놓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일은 통나무 할거니까 일단 괴물고기 미리 좀 해놓을까 아이고 그러게요 아 왜 내가 그걸 욕한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아 아 짜자 빠이빠이 이거는 내일 돼지들을 위해서 어 어 그리고 달걀 달걀은 뭐 거의 무한정 썩을때 되면 아 아직 안찼네 자 내일은 어 삽하고 나무를 해야되니까 나무를 해야되니까 부메랑도 있네 도끼가 없네 그냥 금 떠내요 자 내일은 나무하자 모자가 그냥 대충 쓸만한거 없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모습보면 너무 웃겨 deeper 자 얘들아 남아서 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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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지금 날씨간도 좀 길어져서 괜찮아 고기 자 애들 다 불러보아 네 애들 고기 하나 주면 좋아라고 야 너 어디까지 가냐 너 빨리 빨리 와 다와 다와 너 거기있지 일루와 됐어 또 이씨 나무하다 하운드 나오면 대박이네 이씨 야야 나무야 나무 나무 정량이 나오겠죠 다행히 나무 정량이 나오겠죠 큰 데서 나오지 말라고 큰 나무만 일단 야 나무 해라 이 돼지들아 이제 근처에 없으면 내가 근처에 없으면 하다가 나한테 막 뛰어봐 다행히 자 어? 잘하고있어 정량이 안나와서 참 좋아 정량이 이거 뭘 끼고 한 나무로 하면 정량이 안나오는 뭐 그런 쓰읍 어떤 모자를 끼고 나무로 하면 아니면 어떤 도끼로 나무로 하면 나무 정량이 안나오는 걔 묻으면 씨앗 하나만 떨어지면 아주 그냥 좋다고 달려가가지고 다 먹으려고 난리를 쳐요 어 뭐야 진짜 나무 하는 중간에 그냥 걔 묻건시고 엇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어 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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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수고하세요 아 어휴 빨리 시간이 쪼끔 쪼끔밖에 안 남았대 제네떨거 같은데 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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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무주소 주소 주소 빨리 주소 주소 아주 난리 났어야 돼 나만 생각 안하네 볼트에서 이거 있어 너 주소 파이어 이즈 불이 불이 좋데 나 근데 이거 불 아닌데 랜턴일 뿐인데 그 자 빨리 빨리 죽구야 근데 나무를 그 연료를 안 쓸거기 때문에 많이 좀 어 이제 한번하면은 좀 오래 쓸거 같애 포팔로 털이 외로우시기도 좋은거같아 구하기도 쉽고 나무를 한마리 하면 뒷처리하기가 너무 짜증나 나무를 한마리 하면 뒷처리하기가 너무 짜증나 여기 있을때 없는거 같구요 이것도 조금만 시원해야지 자 고 홈 빨리 홈타임 간 마이디링도 빨리 아이고 홈타임 홈타임 집으로 가 자 나무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자 나무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일단 꼴을 따죠 꼴이 너무 없어졌어 다행히 쫄아 아 오호 쟤쟤쟤 자 쟤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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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했네 어? 다했네 저거하고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두개가 세갤도 있어야 되구나 자 배가 굽네 어? 어? 빨리 죽자 오늘도 꿀벌들 너네들은 열심히 꿀다 나를 위해 진짜 벌꿀집같은거 진짜 벌꿀집있죠? 그 저희 그 외한아버지 댁에 그 양봉을 양봉이라고 해서 좀 뭐하네 벌꿀집을 두개의 그거를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냥? 따가지고 그니까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거죠 그냥 먹으려고 해놓은거겠죠 진짜 진짜 벌꿀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걸 먹어봤는데 엄청 막 그렇게 하진 않던데 이게 뭔가 씹혀가지고 더 먹기가 불편해 솔직히 꿀도 한 수저 이렇게 먹으면은 달아가지고 못먹잖아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달아가지고 벌꿀집채를 이렇게 먹으면 뭔가 뭐가 이렇게 막 의작의작 씹히거든요 막 거기 안에 보면 벌꿀도 이렇게 들어가있고 막 그러더라 벌꿀이래 참 벌도 들어가있어요 꿀안에 살아있는거 같진 않은데 죽어있는거 같긴 한데 어 벌꿀 벌꿀 소위 두라 요enk 알 아 벗 얼마든 왜 WHEN 어 으 일다른 그러면 통 또 아유 몰라 30%밖에 안 남았어 벌써 이게 참 위험해 위험하구만 나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무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걸 일단 파봐 파면은 또 몇 개 나오려나 좀 더 빨리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하게 해서 자 이게 이렇게 파는게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되는 것 같애 미증도 마셔보세요 훨씬 빠르죠? 후 동작이 없기 때문에 한 30%는 더 빠른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실패하면 안되긴 하지만 어 꿀찼다 꿀다대 꿀다대 하루만에 이렇게 많이 차네 많이 차는 것도 있고 똥마다 틀리네 가운데 있는 것들은 빨리 차는 것 같아 가운데 있는 것들 이것도 다 찼잖아 어허허허허 쫘쫘쫘쫘쫘쫘쫘쫘쫘 쫘쫘쫘쫘쫘쫘쫘쫘쫘쫘쫘쫘쫘쫘쫘쫘ym 쨘쫘쫘쫘쫘쫘쫨쫘쫫 지금 저녁이 점점 다가오는 것간데 어? 뭐야 뭐야 아 야 이거 지금 발동되면 어떡해 예예 더 넘어 르르르 지금 저녁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애 오! 뭐야뭐야뭐야 아 야 이거 지금 발동되면 어떡해 야야야 넣어넣어 다 넣어놓고 올걸 꼬리 모이는대로 드깍드깍 잠깐만 빠리빠빠이 조금리 모이 장르 아 저 지금 고마워 이 게임의 3분의 1은 삽제된 것 같애 아 안보인다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엄청 안보여는데 어? 이거 언제 신고 졌어? 아까 안심..안심..기덕안? 손 돌리면서 오세요 아이고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하나 더 하나 더 자 주석 아 솔방 겁나게 많네 이것도 40개씩 되니까 저것도 연료로 쓸까?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야 저쪽에 내가 지금 숲 태워먹은거 있지 거기다가 놔야겠다 태워먹은 숲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심어야지 삼림을 보여야될거 아냐 돼지들은 그 씨야들 쓰면 아주 그냥 달려서 먹어 멀게 바퀴 떨어졌으면 어? 떨어진거 없는데 여기 왜있지? 이런 거 정말로 알았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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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일단 당황하십쇼 아 뭐야 또 우측 우클릭하다가 저거 텔레포트 쓸까 무섭다 대충 대충 씹어 이제 줄맞춰진께도 귀찮아 그냥 뭐 대충 씹으면 알아서 나겠지 자세히 아 어 이거 이거 편하다 빨리 꼴이 벌써 모이기 시작하고 있네 꼴 다이어트 또 아 배고프네 아이고 야 돼지야 빌려봐 야야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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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됐다 나머지는 됐고 아 돼지고기 아 돼지래 물소고기가 썩어고 있었건데 예상대로 잘 썩어고 있구나 나물증도 해야되는데 일단 저기가서 솔방을 심고 꺼보면림을 얻어보세요 아이고 아 냅둬 냅둬 귀찮아 거릉도 줘야되는데 귀찮아 여기 뭐 대충 심으면 돼 여기 여기 내가 숲 있는거 다 퇴근 어이구 어이구 아아아아 아이씨 텔레포트를 막 쓸데없이 다 썼어 내가 정작 필요해서 쓴건 몇번 안돼 아 아 텔레포트 지팡이 말고 그냥 워킹 케인 하나 더 만들어야되나 뭐 잡는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텐데 이제 장비가 좋아져서 뭐 뭐 뭐 스태프 좀 갖고 때리고 뭐 투닥투닥 하면 줄거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음 음 Rachel ması 이 음 남 아 돼지들을 저녁 8마명 사용한데도 그걸 다 못 캔다는 거야? 어이구? 깨졌어?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야 벌써 나무가 돼가고 있네 밥도 겁나게 빨리 자라 큰 나무들만 큰 나무들만 그냥 뭐 할 필요 없지 도대체 텔레프트 슬라프 차 Cons 차라리 혼자 하는게 훨씬 마음 편하겠다 돼지를 하는 거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나무만 찾아가지구 됐다 오 꿀이 많네 얘네들은 꽃을 더 심어야 되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보증 꽃을 이쪽에 더 심어야 되나? 이만 콧모션이 모자는가 봐 위치 차인가요? 위치? 좋은 위치를 선정하느냐? 황금 넣어놓고 삽하고 이거 넣어놓고 이걸로 그리고 꽃 거미줄 숯 아 나 숯이 별로 없구나 숯숯 숯 좀 캐러 가자 남북가지도 좀 캐야되네 일단 내정을 빠방하게 해놓고 내정을 빠방하게 해놓고 오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한번 싹 해야죠 내정을 빠방하게 해놓고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모드는 아예 안써요 아예 탁 탁 아예 쓰질 않습니다 탁 탁 탁 탁 탁 근데 정신력이 많이 떨어졌네. 그게 막 그 모드중에 가방하고 뭐 그니까 아이템 인벤토리 창 같이 되어있는 모드도 있다고 하던데 가방하고 배낭하고 같이 쓰고 그럼? 근데 그런게 있으면 일단 편하긴 하겠죠. 같이 쓰니까 확실히 야 이 번개 도대체 뭐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게 없어. 그럼 1차고시 2차고시 3차고시 5차고시 5차고시 4차고시 이것도 새로 다 깔아야겠네 아 너무 완벽하지 않네 너무 어린이 빠졌네 자원도도 이제 지금 회수하는 중이겠다 여기 좀 만들어야겠네 여기 좀 만들어야겠네 자 일단 썩을 것 같은데 통나무가 충분하지 않구나 통나무가 충분하지 않구나 정신력도 충분하지 않구나 정신력 어 힐링셀브가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치워놔야지 빨리 치워놔야지 빨리 치워놔야지 뭐야 뭐야 저기다가는 해놓으면 안될거같아 또 텔레포스 쓸려 음 또 텔레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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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꼭 텔레포스 아주 emanating 텔레포스 이렇게 텔레포스 텔레포스 꼭 쥐팍먹은것같이 꼭 쥐팍먹은것같이 일렬로 쪼르르 쪼르르 하면 딱 참 좋을텐데 뭐 스페이스바만 누르고 있는 나로서 어떻게 자동으로 하는거니까 할말은 없지만 아니 할말이 없지 않지 공모지능이니까 꼭 쥐팍먹은것같이 쥐팍먹은것같이 꿀 따야되는데 이제 꿀찼을텐데 네. 아 그래? 아 그래요?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지. 자. 삽과.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네. 여덟 개만 뽑고. 이렇게. 아.. 시계생물 시계생물을 내가 어디다 놨더라? 어디다 놨어? 아 여깄다 여기다 신고 여기다 하나 신고 이렇게 네 개씩 못쓰니까 근처에 있는 거 쑤쑤쑤쑤쑤쑤쑤 잘 못깃지 좋아 아 그런가? 다 자랐을때 한번 해보죠 그러면 또 그렇고 숯을 얻으러 아 꿀도 얻어도 되는데 꿀꿀꿀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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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포션을 먹어야겠는데 포션 만들어먹어야할것같아요 포션 만들어먹어야할것같아요 자, 씨를 빠져다 그냥 심고요 자, 씨를 빠져다 그냥 심고요 내가 호박이나 나거나 그러겠다 아 자, 짱고기 아냐아냐아냐 잠깐만 일단 물 좀 부쳐자 아 아, 이제 숯 부여야 되는데 숯은 그냥 있는거 쓰자 있는거 한번 써보죠 모자람도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새것을 바꾸고 좀 더 빨리빨리 어?! 깜짝 놀랐잖아 어?! 여기로 오는 모습란? 여기로 말하면 여기로 노는 모습란? 여기로 오는 모습란? 여기로 오는 모습란? 어릴 모습란? 여기로 인식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더 에너지 좀 채우고 못된 걸 채우고 가자 가는 게 아니지 해보자 오 자 열 개 자 나와주세요 새들 그럼요 이제 저게 저게 만부가 대박만두야 대박만두 이번에야말로 가방을 넣었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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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을 지회로 안해 소리가 날 텐데 스스로 일도 하면서 에헤이 너무 가까이 왔잖아 자 엎 겨우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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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고 몬스터 고기로 모든게 해결되니까 몬스터 고기로 다 이제 할수있죠 아이고! 쟤기라! 맞아보러써! 대단한 온다 크랩스 아 나 그.. 얼음지팡이 얼음지팡이 얼음.. 얼음지팡이 어! 없다! 얼음지팡이 하나 만들어야겠나보다 짝뱀 어..참 파란보석 아.. 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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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아 나온다 2번이다 어? 아직 안나왔네 아 아직이야? 됐다 한마리 나왔어? 두마리지? 두마리 두마리 흐아아 당연히 뭐 이번엔 이번엔 없겠지 음 트래블음 좋았네 이 자식이 안 트래블음 좋아 자 에너지 좀 채우고요 자 꿀도 꿀도 딸까 자 조심조심해서 꿀따고 고지마 꿀떠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항상 그렇지만 아이고 자 일단 꿀 놓아놓고요 자 정신경 안 올라가나? 어 이거 차니까 정신력 그래도 올라가네 계속 조금 채 어 자 이모에도 크림프스 도망이 나와야 되는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여기 때렸는데 여기에 있는 애도 도망가네. 아 야 거기 있으면은 아 나 나쁜 놈들. 아 내가 죽이니까 내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쟤네들한테. 아 그래도 나쁜 놈 돼. 자 또 나와 이거네. 아이고. 아 큰일났네 에너지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 여기다 씨앗을 좀 뿌려놓을까. 그럼 애들이 맛이 잘 어울려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적들뒤 올 것 같은데?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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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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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니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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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온다 엄청 안주긴 하네 또 왔어요 또 또 야 잠깐만 여기다 근처에다가 씨앗을 좀 많이 뿌려놔 볼까 음 여기다가 이러면 흠 음 자 일단 아 아니 뭐야 아 아 아 아 아 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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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마리라 자 나와라 야 니가 먹으면 어떻게 해 이 돼지 자식아 빨리 날라와라 씨앗을 이렇게나 뿌려놨는데 잘 날라온다 아 저거 계속 고기 먹네 나쁜놈 내가 잡아놓은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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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붕괴력에 맞아가지고 에너지 더 단게 더 많다 아 도어 도어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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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호영도 왔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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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뭐야 아 아 씨앗을 신고 씨앗 넣어놓고 야채 하나씩 넣어 놓고 자 야채 하나씩 넣어 놓고요 그리고 딸기 2개 고기 딸기 2개 고기 딸기 2개 딸기 2개 고기 딸기 2개 지금 하루밤 하루밤잘까 정신력때문에 하루밤잤어요 나와 좋아 좋아 고기는 그들은 점점 쌓여간다 그들은 점점 쌓여간다 어 어? 뭐야 아 죽었구나 야 먹지마 아잇 내가 사냥한건데 아 고기 죽기도 괜찮다 어어 어어 야 북매랑 어디가 으흠 어어 야야야야 그냥 먹으면 어떡하냐 아 하나 고기는 겁나게 없겠구만 어 환산정수 왔어요? 심지어 오오오 워싱님 어서오세요 예 크림프스 노가다 하고있어요 어 됐다 왔다 왔다 여보 여보 어어어 오오오 오오오 아 저 돼지도 진짜 와와와와와어 내꺼 어딨어? 야 크랭크스! 내 가방, 아이 얘 다 나머지 들고 튄거 아냐? 한마디서? 있던거? 얘들 시기가 왜 이렇게 안좋고 있냐 아나 미쳐버리게 만드네 아아 한마디 어딨어 크랭크스 도망간거지 지금 도망간거 같은데? 아니다아니다 안도망갔구나 수술 내가 4개 얻었으니까 목상이요? 아 내가 살아났네 저게 부활인형이에요 1회용이고 지금 한번 죽음 다시 살아내려면 다시 만들어야 돼 아 근데 수염도 다 깎이고 아 네 얘는 죽으면 수염 깎이는게 가장 아까워 아씨 진짜 아무 준비 없는 아 나 그 지팡이 확인을 안해가지고 아 재개라 재개라 빌어먹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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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고 아 네 자 자 자 자 자 그리고 그리고 파인트 파인트 만들어서 또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어쩔 수 없었다 도끼하고 이거는 왜 가지고 있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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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раст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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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너무 많이 쓰긴 한다고 합니다. 나무를 너무 많이 쓰긴 한다고 합니다. 잠만.. 일단.. 볼 좀 캐고 볼은 자주 캐줘야돼 어? 아 맛있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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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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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주 프레시한 그걸로 프레시한 사탕을 만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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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을 좀 먹구요 정신력이... 개판이야 오케 아 좀 채웠으니까 아 어이없이 죽었어 크레프스한테 죽었어 크레프스한테 와 아이씨 개기랄 어어 내 후메라 내가 지금까지 잡은 크레프스만 해도 한 15마리도 될 것 같은데 내꺼야 어 어 무슨 소리지 어 뭔 소리가 나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자 크렘 크렘프스 가방이 가장 이 게임에서 힘든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보다 얻기 힘든 아이템이 아닐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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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아직이야? 어 아직 안왔어? 어 엣 아 으 Is 빙본 좀 어서오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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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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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기가 없어졌어 야 기다려봐 아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데가 없구만 네 가방 만들기 빨간 방어망은 어 고대 아이템 이거 있죠? 고대 크라운 고대 왕관 이거 맞으면 30% 확률인가요? 30% 맞을 때마다 30% 확률로 4초 동안 무적 방어망이 생겨요 이건 뭐 3초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방... 하나 더 있었구나 네 아니에요 저는... 잠시만요... 아 시간을 벌써 해버렸네 어... 저... 밥 좀 먹고 와서 음... 계속 하도록 하자